암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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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사당역 가는 중인데 암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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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데려와야지 언제쯤 저기 버스든 전철이든 타게 될까 아이고 주행길이 되가지고 그래도 뭐 하다보면 나와봤지 뭐 한 30분 걸릴까 이거 등산대가 끝나려면 한 30분 정도 남은건가 이리 만큼 남은건가 아이안은 아이안은 있음 여기 주변경취를 찍을 수가 없어 흐흐흐 그런 애로성이 있음 아... 아... 두 길로 가야지 두 길로 가게 두 길로 가게 세 길로 가게 두 길로 가게 두 길로 가게 두 길로 가게 이거를 보니까 다른 유튜버가 깜깜한 밤에 여러 명이서 덕유산 덕유산을 거기가 한 30 몇 킬로였던가 아유 몰라 몇 킬로인지 굉장히 먼 길을 종주오는 그 생각이 나네 그때 헤드라이트 그거 키고 이렇게 유튜버가 가는 거 그 생각이 나네 그래도 이 후레시가 조금 어둡긴 해도 그래도 없는 거보단 한결을 다 찾네 전지를 바꿔 키든지 해야지 다음번에는 그 생각이 나는거야 그 저기 덕유산 갈 때 새벽 3시 몇 분 거기뿐이야 지리산 나는 한 번도 못 가봤고 덕유산도 안 가봤고 지리산도 안 가봤고 아는 사람들 덕유산이라던가 지리산이라던가 거기 갈 때 헤드랜 헤드랜턴인가 헤드랜턴 헤드랜턴을 닦아버aining 조금 약해 Thr terrête 으흐후 천전등이 좀 조금 약해 이거 뭐야? 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희한하게 들리네 안녕